자 우리 아가들을 위한 오늘 맛있는 간식 파티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캔 2박스 반 저희가 지금 풀어서 준비해놨고 다음에 우리 아가들 고구마 고구마 깨끗이 씻어서 먹기 좋게 믹서기에 잘 갈아서 섞어서 주고 싶어 여기에 또 다른 영양제도 함께 버무려서 저희가 줄겁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고구마 씻어서 믹서기에 갈기 좋게 4등분 하고 있고요 저 건너편에는 우리 염순이 그 다음에 토끼 아가들 맛있는 야채를 맛있게 썰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맛있게 준비해서 잘 먹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